여름방을 고집니다 왜 그러는 건데? 왜 나한텐 말도 없이 한양에 온 건데? 동지부 폭례 짐에 지도를 넣어두었으니 거기 가 있으면 내가 꼭 뒤따라 갈 거야 그날도 그랬잖아 혹시 헤어지면 모정교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면 안 돼? 무슨 일 있었던 건지 바라고 널 만나고 싶지 않아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제발 뭐라고 알겠어 떠날게